대만 북부의 타이베이, 중부의 타이중, 남부의 까오시옹의 기후를 통해 대만 날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겨울 기간인 12월부터 3월 초는 꽤 쌀쌀한 날들이 많습니다. 여름 기간은 보통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. 1911년에서 2015년까지 태풍 데이터입니다. 평균 값어치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2에서 4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구요. 만약 구름이 낀 흐린날이면 더 낫습니다. 5월부터 9월 여름 기간에 강수량이 상승합니다. 태풍 빈도가 높은 달은 7,8,9월입니다. 타이중은 타이베이 까오슝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. 타이베이 여행옷차림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기후 변화에 의해 매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. 참조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. 좀더 상세한 기후와 날씨 내용은 아래에 게재된 링크를 참조해주세요.